오카 희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김혜나입니다 여기는 치얼업 오카 패밀리 콘서트 현장인데요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오카 포인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오카 패밀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카 희망을 부탁해! 기대해주세요! 사이다! 콜라! 사이다! 산! 바다! 바다! 물냉! 비냉! 물냉! 뽀로로! 폴리! 뽀로로! 양념치킨 후라이드라고! 후라이드라고! 오렌지 칸이의 줄임말은 오카! 마라! 계속 승리해! 여긴 타이틀 tiny mois 딱 만들어진다 피스카 RPG 사람 새워탈도 마다입니다 스팸이트 이게 뭐야? 스팸이트를 서쪽설대요 막 포인트는 favorable 스팸을 주고 스팸을 주고 이. 아까. 이쁜나가다. 수초가 잘 생각하시고. 어떤 거. 곰을. 5천 원은 가질 거면은 내가 놀러도 되는데 아직 고정만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주고. 안 할 거야. 아들이 기부하래. 기부하자. 기부로 해야 기부해. 기부. 기부. 이렇게. 아 기부를 할 건지 사용을 할 건지 기부하자 아 기다려봐 기다리네 어머 갑자기!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충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대박 안녕하세요 이게 스페셜 에디션 카드인데요 희망 충전 소포터즈가 되어주시면 이혼해서 같이 기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실전 가까이서 볼 줄 몰랐어요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도와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행사, 재미있는 행사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지방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희망을 충전해주신 이원 오카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콘서트를 즐기러 가볼까요? 자 우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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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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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부탁해 대한민국 LPGE1